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면 어떨까 데이터를 갖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전체적인 감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편견이나 통념이나 선입견 없이 호기심을 갖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지역마다 특성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사는 동네하고 진보직인 유권자들이 많은 성내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일정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의 특성에 전혀 관계없이 모든 선거들이 일정한 패턴을 통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점이 신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들 사이에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지역 간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모든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통계적인 어떤 공통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인 어떤 특성을 이번 선거가 갖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입니다. 궁금함을 갖는 것은 지역마다 격차가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지역마다 그런 구조적인 특성에 전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호기심이기도 하고 지금 아마 4.15 총선 결과를 분석하시는 대다수 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문일 것입니다. 우선 오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은 아주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되기를 했던 서울시 광진을입니다. 당일 투표율은 45.79 대 54.20이었습니다. 득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아니고 득표율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이겼고 5193표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관내 투표하고 관내 투표에서 바뀌게 되죠. 관내 투표율은 득표율은 60.65 대 39.35였습니다. 그런데 관내 투표 득표율도 아주 유사했습니다. 58.53 대 41.47 앞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는 모두가 다 고민정 후보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7개 세분화된 선거장에서 오세훈 후보는 단 한 군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궁금하죠. 어떻게 7가원 가운데 하나도 이기지 못했을까. 고민정 후보는 푸른색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붉은색인데 7개의 세분화된 그런 선거구에서 모두 다 패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고민정 후보는 사전선거에서 7개 세분화된 선거구에서 대략적으로 아주 일정한 수준 숫자를 가지고 이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숫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죠. 어떻게 모든 세분화된 선거구에서 일정한 격차를 가지고 사전선거에서 고민정 후보가 이길 수 있었을까. 주목하는 것은 당일 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가 사전선거에서는 7개 세분화된 선거구에서 선거장에서 선거 투표장에서 모두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패배한 크기도 다소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격차. 푸른색 막대그래프하고 고민정 후보의 붉은색 막대그래프의 득표율입니다. 크기를 그 사이의 차이를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겠죠. 시각적으로. 그러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고민정 대 오세훈 대결을 사전선거 득표율 막대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앞에 싼 것은 득표수고. 지금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득표율입니다. 푸른색은 고민정 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을 나타내고 붉은색은 오세훈 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을 나타냅니다. 앞에서는 득표수고. 지금은 득표율입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왼쪽부터 7개 세분화된 선거 투표장에서 모두 일정 비율로 고민정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여덟 번째 막대그래프는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당일 선거 득표율입니다. 당일 선거 득표율의 수만 유일하게 오세훈 후보가 고민정 후보를 눌렀습니다. 참고로 당일 선거 득표율은 45.79 대 54.20이었습니다. 54.20이 오세훈 후보였고 5193표를 앞섰습니다. 광진구월의 최종 투표율은 71.09%입니다. 사전투표율은 27.87%고 당일 투표율은 43.2%였습니다. 다른 선거구 외에 비해서 좀 당일 투표가 많았던 편입니다. 1.5배 정도 차지합니다. 1.5배지만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 투표 집단 사이는 표본 집단이 제법 크기 때문에 아주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통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몇만 명 정도가 되는 모집단 어머니 집단에서 27.87%를 뺀 사전투표 그룹하고 사전투표 표본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당일 투표 표본 집단 43.2%가 1.5배가 큽니다만 두 개가 몇만 명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관외 투표자 수는 1만 616명이고 관내 투표자 수가 3만 2939명입니다. 3.1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그룹에서도 관내 투표자가 3.1배가 관내 투표자도 많기 때문에 특히 광진 어릴 경우에는 사전투표라는 표본 집단이 바로 당일 투표 표본 집단과 특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한층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진보 색채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관내 투표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관내 투표자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은 당일 투표자들과 그 다음에 사전투표 표본 집단이 비슷한 특성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광진 어릴의 정당투표 지지도는 비슷합니다. 더불어 신민당이 34.93% 미래한국당이 31.61%로 건소한 차이로 여당에 앞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죠. 사전투표를 표본 집단 내에 관외 투표 그룹보다도 관내 투표 그룹이 3.1배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사전투표 표본 집단이 당일 투표 표본 집단하고 유사한 성향과 특징과 특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입니다. 광진 어릴의 정당후보가 여당과 야당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전투표 표본 집단에서 이례적으로 여당이 높은 득표율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60 몇 프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왜 높지 않느냐.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의 특성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사전투표 그룹에만 그렇게 60 몇 프로를 여당 후보들에게 몰아주는 일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표본 집단이 서로 비슷한데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종합하겠습니다. 당일 득표율이나 정당 득표율을 미뤄보면 여당이 사전투표에서 압승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목할 것은 광진구 얼처럼 선거구 내에서 속하는 모든 세분화된 선거투표장 광진을은 7개입니다. 이에서 여당이 모두 승리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사전투표 표본 집단과 당일 투표 표본 집단이 상당히 유사한데 어떻게 유사한 그런 표본 집단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여당 후보가 이기는 62%에 육박하는 그런 득표율을 얻을 수 있냐.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표본 집단이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이런 패턴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공병호 tv가 방송한 예리한 관찰에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된 투표장 17군데입니다. 17군데에서 모두 다 여당이 60%, 62% 내외로 다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보수 색채가 강한 평창동, 삼청동, 사직동에서 조짜 다른 선거투표장과 또 마찬가지로 여당이 일정한 간격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런 점들은 통계 분석 측면에서 이해가 되기야 힘들고 납득이 되기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하게 설명이 주어지거나 해설이 돼야 되지 않겠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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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